핀란드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그 나라를 너무나도 잘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는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슬아의 한 명의 단 한 명의 공주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대를 이어서 이 왕권을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공주의 신랑을 뽑아 그 대를 있게 할 그런 생각으로 전국의 그런 신랑감 공주의 신랑감을 뽑는다라는 그런 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공주의 신랑을 뽑는 날이 되자 전국에서 수천 명의 그런 젊은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은 말타기와 활소기였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 한 20명의 아주 건장한 그 젊은이들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 시험으로 왕이 한 문제를 그 20명의 젊은이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문제의 내용은 뭐냐면 저 높은 하늘과 저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잃을 수 있는 그 나무를 가져오라 기간은 딱 100일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20명의 젊은이들은요 그러한 나무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아는 그런 지역으로 다 가서 그 나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 중에 순영원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로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도요 다른 19명의 청년들과 같이 젊은이와 같이 그 나무를 찾으려고 자신이 알 수 있는 그 숲으로 열심히 달려가 그 나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나무를 찾아봤지만 결국 그는 찾지 못하고 자신이 자라왔던 그 성당에 들어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현명한 왕이 되어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서 일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너에게 주십시오라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성당 밖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이 존 페로라는 사람은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뒤를 돌아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뒤에서 뒤를 돌아다 보고 본 것은 바로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저 하늘과 저 땅을 잃고 이웃과 이웃을 잃을 수 있는 나무는 바로 나무 십자가 뿐이다 이 일로 인해서 이 페로는요 그날의 지혜로는 왕이 되었고 오랫동안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름으로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3장 14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바로 에베소소 2장 11절부터 22절에서 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오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오인과 이방인 그리스오인의 그런 차이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바오레스크 시대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하나의 상징물이 헤롯대형이 만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의 그 안쪽서부터 그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고 그 앞에는 제사장의 뜰 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뜰을 벗어나 성전 밖으로 나오면 그 높은 담이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곳곳에는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문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담은요 더 이상 예수 그리소 안에서 유대인과 그 이방인을 갈라놓을 수 없었고 바로 제노인에서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고백이 함축되어 있는 1절을 보면요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는요 그 1장 1절 마지막에 마라거니와 라는 그런 동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헬러 성경을 보면 그 동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1절과 또 건너뛰어서 14절부터 21절로 이어진 구절들은요 사실 에베소서에 담겨있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높은 담을 허무시고 동일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1절에 이어서 14절부터 20절 이후까지 되는 모든 그 기도 나와있는 그 구절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러므로 그리소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논이 하면서 그 끝까지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그 기도문 가운데 중간에 삽입되었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 구절들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아니면 바울이 감옥에서 쓰기 때문에 바울의 그런 말을 대필해서 쓰는 사람이 잠시 딴 생각을 해서 잘못된 것을 썼다라는 그 일은 절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바울은요 원래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라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런 말을 첫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후에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비롯한 그 성도들과 교회에게만 알게 해주신 바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먼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 깊은 그 강한 감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얘기한 후에 바로 2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 증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여러분 이 경륜이란 말은요 국어사전을 보면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 천하를 다스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요 집을 의미하는 그 명사와 관리하다를 의미하는 그 헬라어 동사로 이루어진 합성어로써요 바로 문자적으로는 집안 관리라는 의미이고 주로 어떤 그 집안을 관리하는 직책인 어떤 뭐 청지기 또는 그 집사를 집사를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 기존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후에 교회의 새로운 성도가 된 직접 만나보지 못했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그런 질문을 주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곧 개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와 세상의 어떤 과학으로도 절대 깨달을 수 없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그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바로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이미 1장과 2장에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인 그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래하여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성도이고 한 시민이고 한 가족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이런 내용들이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능히 움직이게 하는 바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간단한 다음과 같은 간단한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성령님에 의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공식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요 이 교회를 다닌 것은 결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을 맞아서 제 3차 성경통덕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면서요 참으로 저에게 감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1차와 2차 가운데 열심히 참석했던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그 성경을 읽으시고 또 처음으로 성경통덕에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와 우리 교회 진짜 대단한 교회다 그렇죠? 전 성도의 한 과반수 이상 3분의 2 정도가 성경통덕에 참여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교회 찾아보면 우리 라이프 교회 빼고는요 거의 10% 이하예요 그래서 이 라이프 교회 참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이 대단한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이 성경통덕과 더불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각자의 기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요 교회 기도의 모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의 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신의 그 계획과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제일 먼저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하나씩 모아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 교회에서요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어떤 이름의 그 직분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런 모든 분들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바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주인이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온전히 채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사도바울은요 에베스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참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사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 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하지만 구원에게 살았던 그런 뭐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의 아들들인 그 이방인들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절대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 또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과 같은 그런 사도들과 또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인 에베스 교회의 성도들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스 교회의 성도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참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요 이러한 복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함께 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전혀 차별이 없는 그 복이 그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등한 상속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동등한 상속 여기서 말하는 동등한 상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이든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든 그 모두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동등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상속을 함께 나누며 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눠 쓰면요 어때요? 기분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렇죠? 알고 나눠 쓸 수 있죠 그런데 나눠 쓰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요 마음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면 좀 내가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이 나눠 쓰는 것이 기쁨이었다가 나중에는 원망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유산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산의 경우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그 유산을요 함께 나누어 갖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든 더 많은 유산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바로 사랑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듯이 바로 하나님의 유산에 대한 그 축복도요 우리가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요 더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유산을 함께 나누고 함께 쓰게 되면 어때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상속의 축복도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그런 상속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그리스 안에서 그리스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셨을듯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과 머리와 몸이 떨어진 별개의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갖게 한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그리스의 교회와 그리스의 그 성도는요 바로 한 몸을 이룬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루는 것들은요 안에 있는 것들이나 밖에 있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특징과 또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인다고 해서 아주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예수님께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작년부터요 새성전을 찾고 또 구입하고 또 현재는 내부 공사를 하면서요 저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 리더십이 바뀌었을 때, 단위 목사님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는 뭐냐면 교회가 이전하거나 건축을 할 때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서부터 기도하는 건 뭐냐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새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성전을 준비하면서 이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프 가족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에게 드는 그 마음은 뭐냐면 저는 마치 다 차려놓은 그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딱 놓고 마시는 밥을 열심히 맛있게 먹은 것 같이 그냥 그 덤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요 저는 정말 기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누려야 할 그 주인공인 우리 성도님 중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이유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도대체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대답을 드려야 될지 알지 못해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요 저와 동일하게 함께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들이 참 주인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종종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어쩌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저분들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의 마음은 왜 아플까요? 왜 그분들의 마음이 아플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손가락이 어떤 종이나 칼에 배임을 당하면 어떨까요? 그 몸에 붙어있는 눈과 코와 입과 다리와 다른 부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자신과 직접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까요? 평상시에 밉상이었기 때문에 속이 시원할까요? 아니죠 많이 아프고 신경이 쓰이겠죠 심지어 상처가 악화되어서 완전히 떨어진다면 다른 지체들은요 많은 시간 동안 많이 아파하고 그 아픔을 참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암을 후에도요 그 흔적을 보면요 그 흉터를 보면 계속적으로 그때를 떠오르면서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을 통해 하나가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진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떠한 일 때문에 서로 미워해봤자요 자기 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와 자매가 힘들어하면요 여러분 뭐 다른 거 상관하지 않고 뭐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요 그분을 가서 좀 섬기고 좀 도와주세요 우리 형제와 자매가 주안에서 그분을 세우는 일이라면요 여러분 내가 좀 낮아지면 어때요? 내가 조금 희생하면 어때요? 그분을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지체로서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의 몸이 그 라이프 교회 우리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잔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에 동참할 그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요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속하신 그 자실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요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일꾼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2절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사도의 직분을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자신이 어떤 무언가를 해서 얻게 된 그 특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저받은 선물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을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그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만 보아도요 바울은요 큰 자 중에 큰 자였지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족속이었고요 사우를 배출한 베냐민 지파였고 기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안의 문화생이었고 율법적으로는 바리세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바울은요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보금을 위해서라면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하늘에 있는 그 천국 시민권에 대한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자신이 교회와 그리스와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고 더불어서 자신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보금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도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오직 감사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 전도사, 집사 그리고 사역적으로는 목자님, 목녀님, 또 우리 팀장님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성겨주고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라이프 교회 직분자들이 지금도 잘 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을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 먼저 말이 앞서거나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신이 먼저 행하고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일꾼들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쫓기보다는 바울처럼 예수님의 몸 된 교회와 성도를 먼저 섬기고 교회를 온전히 이루는데 자신의 일생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의 격률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격률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사면을 감당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그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에베스 1장 23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리스의 몸대 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풍성하고도 다채로운 그런 자신의 그 지혜를요 교회를 통하였어 유대인들 이방인들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구원의 계획의 비밀을 바로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로 하여금 깨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구원 계획의 비밀이요 창세 이전의 그 영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3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의 머리에 있는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이 그 교회 안에 온전히 거기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바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성도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의 그 태도에 대해서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마이미암아 담대행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 태도 바로 담대행과 확신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에 대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과 특히 우리 어머님하고 그 드라마하고 영화를 같이 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면 특히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냐면 암행어사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춘향전에도 암행어사 나오죠? 누구였죠? 이도령, 그렇죠?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대해서 나오고 또 유명한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영화 드라마도 나왔고요 또 우리 어렸을 때니까 또리 장군 시리즈에서도요 이 암행어사를 빗대어 적군을 무리지치는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암행어사라는 직분은요 그 조선시대 왕의 직속 관리직으로 그 조선시대 지방의 비밀리에 파견하여서 그 지역을 감찰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조사하였어요 왕을 대신하여서 악독한 그 탐관오리를 심판하여 백성들을 그들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 바로 누구나? 암행어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때요? 과거의 급자였어요 신분상으로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은 그냥 뭐 허름한 옷차림에 남들이 봐도 별 볼일 없는 그런 차림새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아주 당당하게 서고 당당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암행어사로서의 그 왕의 대리자를 상징하는 마폐가 그에게 있었고 그가 해야 할 분명한 비밀 임무를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가 다 마치면요 악한 관리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는요 마폐를 손에 딱 들고 멋지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외치죠 뭐라고 하죠? 암행어사 출떠요! 저는 이 장면만 나오면요 어린 마음에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냥 물개 박수를 치면서 너무나도 덩달아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만앙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게시하고요 우리를 특별한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의 몸된 교인이 우리 라이플 교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담당과 또 확신을 가지고 저를 따라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외치기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날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며 살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 가지 환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함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요 끝까지 말씀대로 사랑하시고요 말씀대로 섬기시고 말씀대로 희생하시고 말씀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바로 고난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받는 증거예요 그렇게 된 바울의 말처럼 그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유혹을 받고 예수님의 몸의 한 짓제로서 예수님의 하나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은 받은 자로서 주를 위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 넘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